오늘 오후 5시 10분쯤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에서 21인승 소형버스가 도로를 이탈해 도로 옆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2명이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18명이 경상을 입었는데 모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밭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태운 버스가 주행 중 도로를 이탈하며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